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1월 1일이 되면 수많은 레고 신제품들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출시하는 레고 제품들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프로모션으로 증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받으려면 레고를 얼마어치 사야할까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이번에 새로 공개된 레고 춘절 시리즈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레고 파고다와 레고 연등을 프로모션으로 증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음? 파고다? 혹시 그거... 내가 소시적에 토익하고 토플 공부했던... 아니죠. 아무튼 이건 아니고요. 공원 이름도 아닙니다. 파고다는 아시아 사찰에 있는 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중국 사찰의 탑이겠네요. 사실 저도 파고다 공원에 있는 탑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모션 상품은 연등인데요. 실제로 불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광브릭을 이용해서 불이 들어온다면 정말 예쁠 것 같군요. 그럼 이 프로모션 세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2021년 1월 1일에 발매가 되는 중국 춘절 세트인 80106 연수이야기와 80107 연등축제를 구입하셔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구입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맨 위에 문구를 보시면 80106 연수이야기와 80107 연등축제 둘 다 구입하면 준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에고는 좀 치사하네요. 좀 그냥 치면 안되나?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모션 로머는 40417 황소 세트입니다. 2021년 소외를 맞이하여 증정하는 프로모션 세트로 매년 초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올해도 별일이 없으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021년 1월 1일에 해리포터 마법책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이 시리즈를 구입하면 프로모션으로 레고 해리포터 30628 몬스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믹이 들어있어 손으로 미면 책이 입처럼 펄럭이면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해 상하이 디스커버리 센터와 미국 디스커버리 센터에 이미 등장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 반디앤노벌스에서도 프로모션 상품으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특정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75달러 이상을 구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고 코리아에서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때 기준 금액은 17만 9천원으로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2021년 신제품인 해리포터 마법책 시리즈 4종류를 전부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양아치 짓은 안 하겠죠? 레고 코리아?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모션 상품은 레고 아이디어 40448 분피지카입니다. 이 모델은 레고 공식 창작 개년대회인 레고 아이디어에서 우승을 한 작품으로 다들 제코마를 기다려왔던 모델입니다. 박수 사진이 유출되었고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영국에 있는 레고 스토어에 이미 제품이 들어와 있다는 유출 사진이 공개가 되어 더욱 기대를 부풀게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고 양 문은 터핑보드로 구성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아이디어 창작품으로 출품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롬 부분이 새색 브릭으로 제출되었고요. 터핑보드문이 살짝 내려간 것 외에는 그대로 출시가 되네요. 이 제품을 보자마자 모듈러 시리즈와 잘 어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2021년 1월 1일에 출시되는 레고 크리에이터 모듈러 10278 경찰서에 프로모션 제품으로 증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루머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모든 프로모션 증정품을 받으려면 모두 얼마 어찌의 레고를 구입해야 할까요? 80106 연수이야기는 9만 9천 9백원 80107 연동축제는 14만 9천 9백원 해리포터 마법체 시리즈 각 4만 4천 9백원 시리즈가 총 4개이기 때문에 8을 곱하면 17만 9천 6백원입니다. 10278 경찰서 23만 9천 9백원 모두 합하면 66만 8천 4백원이네요. 물론 최대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긴 하는군요. 저는 10278 경찰서하고 80107 연동축제는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이 조립해서 놓으면 이쁠 것 같았거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 제품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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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